이번 시간에는 모듈을 관리하는 방법과 오픈 튜토리얼스의 관리자 화면의 일부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관리자로 우선 들어가보면요. 관리자로 누르셔도 되고요. 알파벳 Q를 누르시면 단축키로 관리자로 들어가게 됩니다. 지금 보고 계셨던 이 방수수형이라고 하는 이 컨텐츠의 상태에서 관리자로 들어가게 되면 이 모듈에 해당되는 관리자 화면으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듈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 중에서 방수수형이 지적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방수수형에 제가 수업소개라고 하는 토픽에 머물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수업소개라는 토픽을 수정할 수 있는 관리자 화면으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. 그러면 여기 모듈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이 바로 자신이 생산한 이 모듈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 모듈들의 리스트입니다. 이렇게 눌러보면 모듈의 리스트가 나오고요. 지금 보고 계신 이것들은 제가 지금까지 만든 모듈들의 리스트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방수수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면 자, 보시는 것처럼 이 방수수형이라고 하는 모듈을 이 모듈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쪽에 이 상단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. 예, 그래서 이 상단에 있는 내용을 클릭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에 해당되는 이 클릭한 이 기능에 해당되는 방수수형에 대한 이 설정들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중에서 방수수형을 선택하고 커버를 지정을 하게 되면 자, 커버에 나타나는 내용은 뭐냐면 이 방수수형이라고 하는 모듈에 대한 제목을 바꿀 수 있고요. 그리고 방수수형에 대한 이 소개, 설명, 제가 OpenTitorials에서는 커버라고 부르는 단위인데요. 이제 그것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여기 방수수형에다가 자, 이렇게 방수수형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자, 이렇게 입력을 했죠. 자, 이 내용은 어디에 반영이 되냐면 자, 이렇게 해서 저장 버튼을 누르고 바깥쪽으로 나가보면 보시는 것처럼 방수수형에 이 모듈에 해당되는 모듈에 대한 커버 페이지의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다시 Q를 눌러서 방수수형 화면으로 돌아갔고요. 그 다음에 토픽 목록에서는 자신이 지금까지 만든 이 토픽들에 대한 방수수형에 해당되는 토픽들의 리스트를 보여줍니다.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자신이 만든 토픽들의 리스트와 함께 그 토픽들의 현재 상태를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. 뭐, 삭제라든지 아니면 선택된 토픽들에 대한 이 일괄적인 작업, 뭐 여러 개를 동시에 공개로 바꾸든지 아니면 동시에 완료 상태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동시에 삭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류라고 하는 것은 이 각 그 모듈에 있는 여러 가지의 토픽들을 여러분들이 카테고라이징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. 이 분류 기능은 지금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나중에 별도의 토픽을 통해서 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공유하기 기능은 이 현재 자신이 생산한 이 방수수형이라고 하는 이 모듈을 다른 사람이 코스에 장착할 수 있는 기능이 오픈 튜토리얼스에는 제공을 하는데요. 코스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모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음이고요.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무도 사용할 수 없음이고 허락해야 사용할 수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허락 명령을 내리셔야지만 허락할 수 있는,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. 그 다음에 필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수수형이라는 이 컨텐츠를 여러 사람이 같이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고요. 그리고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하시면 이 방수수형에서 토픽을 생산할 때 여기에 여러분이 작성한 기본적인 이 컨텐츠의 레이아웃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서 좀 더 정형화되고 좀 더 어떤 형식을 갖춘 문서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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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